아, 박진영 씨 콘서트 이 전에 너를 해준다면 뭐 이렇게 바리바리 바지한테 다 띄셨어 날도 추운데 아, 이거 봐 이게 뭐야? 떡볶이 형 팀 아, 진영 형 들으려고? 아, 박진영 씨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, 그렇게 좋아하세요 별명이 떡볶이에요 아, 나 진짜 시아버지 만나는 것 같아 계속해서 본인도 가수인데 그냥 소녀 같아요 저럴 때 보면 엄청 멋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부인 데리고 왔어 지금 부인 데리고 왔어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, 맞다 이거 이거는 떡이고요 이거는 김이에요 이건 김이에요 어떻게 알았어?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두 개를 기대할게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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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듣고 싶은데 제 노래요? 네 우와 우리 반주해주게 하자 제수 씨 반주해주게 하자 저, 아, 물어볼려도 시아버지? 오빠? 시아버지 노래 어? 너무 떨린다 그러면 제가 저 그냥 부르면 그럼 시아버지도 저한테 해 주시는 거예요? 그래, 그럼 우리도 바꾸기 그러면 미니 콘서트 미니 콘서트 정말 박진영 씨 팬인가 보네 정말 내가 남두가 있는데 자꾸만 후회가 돼 너와 내 곁에 오면 난 그렇게 돼 어떻게 어떻게 동곡보다 많은데 절 위해서 불러주세요 오늘 진짜 떨려 오늘 진짜 떨렸어 조건 씨도 억지로 반응을 하긴 하는데 아, 좋아 너무 멋있어 시아버지 울려 그래 저 진짜 너무 너무 멋있어서 울 것 같아요 부르긴 시아버지라고 부르고 느낌이 시아버님도 너무 멋있어 그 AM은? 추롱아 나랑 놀자 아주 배미네 쟤 사는 방법을 배워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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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진 넌 넌 넌 조가 없어 너의 아무리 사랑이 너의 부인이 되어줬으면 우리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저 뒤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떨려요 너무 떨려요 무대 안 보고 피디님의 목소리가 인이어 속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떨리겠어요 내가 더 떨리는게 내가 더 떨려요 내가 더 떨리는 것 같은데 내가 더 떨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너의 알게 나의 내가 더 떨리는 것 같은데 오예가 되어도 좋고 오예가 되어도 좋아 우리 동생의 사랑을 받아준다면 한 장 못 믿겠다. 우리 동생이 함께 할 거야 우리 동생이 함께 할 거야 우리 동생을 다 먹었다. 우리 동생의 사랑을 믿지 않음 우리 동생을 다 먹겠다. 아름다운 아이애 우리 동생을 다 먹지 않겠다. 둘이 진짜 경험했고 좋겠다. 너무 행복하다, 정말. 아, 깜짝이야. 진짜 떨렸어. 아, 깜짝이야. 아, 깜짝이야. 진짜 떨렸어. 잘했어. 진짜 떨렸어. 완전 떨려. 아, 진짜. 너무 행복했다.